이번엔 기빙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빙웨이는 말 그대로 길을 양보한다는 의미죠. 그 말은 한국말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양보 운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기브웨이가 호주에서 가장 매일매일 운전하시면서 많이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땅이 넓다 보니까 모든 곳에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살 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룰들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없어도 서로가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셨을 때 충분히 이 기브웨이를 좀 숙지하시면 수월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브웨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기브웨이 즉 양보한다는 것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보 표지 즉 기브웨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양보를 해야 하고요.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운행을 진행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브웨이 표지는 교차로나 아니면 다른 차량이 우선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되고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모든 곳에 다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로 위에 표지나 아니면은 그 도로에 표시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기브웨이 즉 양보 운전을 할 때가 많으니까 다음 아래 설명드리는 그런 기브웨이를 양보 운전을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운전하실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보 운전 즉 기브웨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놨는데 그 첫 번째가 규칙이 기브웨이나 양보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규정한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웨이 표지나 스탑 표지가 있는 경우 기브웨이를 주셔야 하고요. 도로에 스탑 또는 기브웨이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기브웨이를 하셔야 되고요. 교차로에서 오는 차량의 차선을 내 차량이 지나서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양보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자형 교차로에서 자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기브웨이 꼭 실천하셔야 되고요. 도로나 도로 옆에 주차장 또는 토지에서 도로로 진입한 경우에도 기브웨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옆이나 아니면 갓길에서 정차를 잠시 했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시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당연히 양보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턴하는 경우 당연히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올 때는 양보 운전하셔야 되죠. 다음은 정지 후에 빨간불에서 자회전이 가능합니다. 라는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자회전을 하실 경우에도 당연히 차들이 오고 있다면 양보하는 이런 기브웨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브웨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많은 상황에서 기브웨이를 하셔야 하니까 잘 이 큰 틀을 기억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이제 몸으로 직접 부딪히시면서 배워나가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예시들을 유튜브 비디오로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어떤 예시들이 있나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지 후에 따라서 그리고, 당연히, if you come to a stop sign or a give way sign, you must give way to all other vehicles as well. So, what happens at an intersection with both a stop and a give way sign? Contrary to popular belief, a stop sign is not more powerful than a give way sign. The signs effectively cancel each other out and normal give way rules still apply. Both must give way to all vehicles, then because car A is turning right, it must give way to car B. Finally, if you're planning to do a U-turn, you must give way to all other vehicles before turning. Knowing the give way rules helps you drive safely and avoid crashes.